자 펠트실 1번 큰바닥이죠? 큰바닥은 정면 큰바닥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바닥 같은 경우 자 펠트실 여기다 옮기시고요 자 차가 땡겨서 자 위쪽에서 여기를 맞추시는 여기를 코너를 맞추시고 그리고 이쪽 라인 있죠? 네 이 라인을 이렇게 맞춘 다음에 자 탁 달아오고서 이렇게 하나 맞추고 하시고 중간에 중간쯤에 전하도록 맞습니다 자 그리고 펠트실 같은 경우에는 자 상관영모 아릴라인과 윌라인을 좀 표시나게 네 표시나게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표시나게 이렇게 조금 누리셔주시고 하나 하나 네 바꾸시고 그 다음에 숙눌려서 상관영모 윌라인을 조심하게 윌라인을 조심하게 윌라인을 조심하게 윌라인을 누리셔 가지고 뜨면 나중에 시트에 작업할때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릴라인과 윌라인을 잡아주고 이쪽 하나 그리고 중간도 마찬가지 잡아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박아주시면 붙어있죠? 대단히 얍 그리고 방수절 상당부에 박아주시고 방수털보다 긴 거는 있죠? 긴 거는 가려가지고 그리고 연장부분은 긴 거쳐가지고 요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이 나왔다. 그죠? 방수털보다 긴 거는 이렇게 날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펠트지 1번 큰 바닥 자동이었습니다. 펠트지 작은 바닥 같은 경우는 길이를 우선 750cm 로 우선 재단을 하십니다. 50cm 작은 바닥입니다. 그리고 품젯과 자동젯은 펠트지을 티비 500cm로 합니다. 티비 티비가 500cm로 재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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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작은 바닥이 있죠? 티비가 750cm라고 자랐죠? 자 이거를 작으려고 합니다. 작은 바닥은 여기서 여기다가 앉히도록 하십니다. 펠트지 같은 경우는 방수털이 안 보일 것만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겹치는 것은 많이 겹치셔도 되고 안 보일 것만 붙이시면 됩니다. 많이 겹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준은 이 라인을 딱 맞추시는 겁니다. 맞추시고 우선 여기 하나 그리고 이쪽에 하나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습니다. 장갑도 마찬가지로 큰 벽과 마찬가지로 큰 바닥과 마찬가지로 삼각 명목 아랫라인과 윗라인 이쪽을 표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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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삼각 명목 윗라인을 표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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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규모 표시관곰 한계 표시관계 윗바닥에 나 direito 저 절은 표시 브이로 cubes 제 prede 그리고 방수술을 쌍쌍붙여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시구요 방수술보다 나온 부분은 큰 바닥과 마찬가지로 저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번째 큰 벽과 작은 벽을 펠트지로 감싸겠습니다 길이를 500으로 잘라주죠 500으로 자르고 이렇게 붙을겁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도 막혀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부분을 한 100mm정도 이쪽에 접으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막혀야 되겠죠 여기는 넓이만큼 막힐정도로 눈대정도 이렇게 접으십니다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은 부분을 이 접힌 부분이 여기에 담발맞습니다 담발맞추시구요 그 다음에 한 손 가지고 쭉 당겨서 나온 모서리를 조심하게끔 눌려줍니다 눌려주시고 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쪽에 이쪽 부분을 이렇게 토너가 확실히 표시나게끔 손으로 담발맞추시구요 자 이러면 정당 부분과 끝부분이 표시나죠 자 접어주시면 됩니다 표시나는대로 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도 표시나는 부분을 이렇게 옆으로 가십니다 하위를 가지고 이렇게 펼치시면 모양들 있죠 자 이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을 간이 부분까지고 방금대 그 다음에 중장 그 다음에 연세를 자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정당부분이 좋죠 정당부분이 나무 모서리거든요 그리고 아랫부분 접힌 부분이 어디 상강정목 율라인에 딱 되게끔 자르르 늦어서 율라인에 장르 손을 잡고 저기에 하나 아래쪽이 하나 그 다음에 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저 여기 하나 받도록 갑니다 그 다음에 늦어질 때도 마찬가지 자 코너에 12차를 지키시구요 그 다음에 딱 잡고 이쪽 면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코너로 딱 눌러주시고 이렇게 이쪽부터 먼저 사타로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 아랫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이쪽이 표시가 나야 되는데 여기가 붙으면 여기가 더 튀어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시트 제작할 때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눌려서 좀 표시나게 그리고 여기가 더 좀 표시나게 눌리셔가지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갑니다. 이렇게 벌로 태어난 부분은 좀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작은 부분은 이렇게 반성도 잘라서 반성도 잘라서 무능대로 눌리시고 위에 꺼내려서 이렇게 이렇게 모양대로 눌리셔가지고 닦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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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마찬가지 이렇게 눌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이쪽을 마무리를 할겁니다. 이쪽은 칼을 하셔도 되고 파이브를 하셔도 되고 이거는 편하신 걸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잘라주십니다. 잘라주시고 펼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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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보일거에요. 그러면 이런거 많죠? 밑에 꽂아놔서 여러분도 누르셔가지고 OLL CTR 아들로 손 가운데 헹 puta 누르시고 자 mov시가지 트여 나온 부분 놓을게요 그러시죠? 1번 올리시면 1번 Engagement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꼬이는 부분은 또 이런거 있죠? 넣어서 손들보다 낀거는 자르면 되겠죠? 이렇게 잘라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나온 모서리 쪽이 보이시죠? 이 나온 모서리 부분은 그냥 안보이게끔 뺌판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 사흘통 부분에서 이렇게 찢으셔가지고 이렇게 담습니다 그리고 이 상공연구 다시 가시고 너무 길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이프 설치 파이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파이프 설치를 하시기 전에 우선 파이프도 마찬가지에요 페리프트지로 감싸셔야 돼요 자 요런 동가리들이 많을거에요 페리프트지로 하시기만 하면 자 히리가 200이에요 자 이런식으로 자 지금 요정나니까 막힌거죠? 그러면 이런 정테이프를 가지고 페리프트지갑 자 들지않게끔 한 3개 정도 배고픈 바닥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자 요거보다 좀 튀어나온 부분 있죠 튀어나온 부분은 점점 뭐 US 15 J 솔루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시고 자 파이프를 설치를 하시게 되는데 파이프 설치 치수가 있죠. 파이프 설치 치수는 도면보고 확인을 하셔야 되요. 도면보고 확인하시는데 이쪽에서 도면 보시면 700 입니다. 700이라는게 센터까지 입니다. 파이프 같은 경우는 외경이 아니라 외경은 100mm 정도 될겁니다. 이렇게 재보시구요. 그러면 여기서 센터가 700 이니까 이쪽 라인에 얼마 맞추면 됩니까? 이렇게 벽에 대시고 센터까지 700 그 다음에 이쪽은 시험제 보시면 500 입니다. 이렇게 딱 붙이시고 센터까지 500 이렇게 한번 움직이겠습니다. 다시 좀 움직였네요. 이렇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파이프가 움직이지 않게끔 이런 정테이크 가지고 이런식으로 좀 더 좀 더 이제 아 아 아 아 으 으 으 감사합니다. 완성!!! 이제 움직이지 않게끔만 포장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